별바라기 TV 과천지식정보타운 편 19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별바라기입니다. 오늘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2021년 12월 공사현장을 드론으로 공중판방하였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에노입니다. 21년 11월 준공되었습니다. 디자인이 참 이쁘네요. 23년 4월 준공 예정인 과천 뇌센토 대시양 현장입니다. 8월 영상에 비해 많이 지어졌네요. 과천가련 초등학교 현장입니다. 지식정보타운 내에 있어서 아이들이 멀리 통학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22년 10월 준공 예정인 과천프르지오 벨라르테 현장입니다. 외부공사는 거의 다 완료되어 가는 듯하네요. 잠시 돌아가 볼까요? 23년 9월 22년 9월 23년 9월 24τ 24 кил위드 25 13년 6월 준공 예정인 과천프루지오 오르투스 현장입니다. 8월에 비해 많이 진전되어 지침까지 올라왔네요. 전경을 한번 둘러볼게요. 전경을 한번 둘러볼게요. 전경을 한번 둘러볼게요. 전경을 한번 둘러볼게요. 2024년 4월 준공 예정인 공공분양 링파밀리의 현장입니다. 8월 영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열심히 작업 중이네요. 공공분양 완료된 제이드자이입니다.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입주가 모두 완료되었겠네요. 공공분양 완료된 제이드자이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전경입니다. 아파트들이 브랜드별로 특색이 있어 이쁘네요. 항공뷰 느낌으로 지나가 볼게요. 항공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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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searching 항공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힐스테이트 현장이 보이는 별부동산이에요.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해드려요. 문의 전화는 0313-2113-3349예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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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라기 TV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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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